마주앉은 순간이 꿈만 같고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어제 일은 죄송했어요 아냐아냐 죄송하긴 나는 이렇게 와준 것만 두고 마운데 난 어떤 말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오랫동안 늘 가까이에 있었는데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게 하고 나를 원망하고 미워한다고 해도 아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나를 원망하고 미워한데도 이렇게 한 번씩은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나 너무나 보고 싶었어 너무나 그리웠어 그리웠어 사실은 보고 싶었어요 저들은 저들은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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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